과연 이곳의 인공유방 보영물이 어느 정도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지 차량 실험을 해봤습니다. 먼저 예전 기술력으로 만든 보통 제품인데요. 2톤이 넘는 차가 지나가자 바로 터져버렸습니다. 이번에는 신기술을 도입한 제품인데요. 와 정말 대단한데요. 2톤이 넘는 차가 지나가도 멀쩡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비교해서 보니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